코호키바이러스로 입원한 사람이 총 숫자 중에서 현재 감염자의 45%가 코로나19고요. 입원한지 65%가 코로나19 때문에 입원해요. 인플루엔자 유행하지 않았었던 시기 정도에 평상시 입원한자만큼 환자가 확 늘었거든요. 작년 여름 수준이었을 때 그때 조금 환자 많네 정도로 넘어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의장관증 때문에 못 버티고 있어요. 그 문제는 우리만 그러는 게 아니라 다른 병원 다 그런 거잖아요. 다른 대학병원. 그러니까 전원을 시킬 수가 없어요. 코로나19가 엔데믹이 됐다고 해서 완전 독감 수준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되고요. 왜 여름에 유행하냐 봤더니 바이러스에 걸렸던 사람이나 백신 맞았던 사람의 면역이 6개월을 채 못 넘기더라고요. 최근에 유행하는 패턴을 보게 되면 코로나19가 더 더해져서 그러니까 우리가 호흡기 바이러스의 피해가 좀 더 커진 상황으로 통당기간 갈 거로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판데믹은 이겨냈다고 할 수 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러면 이겨낸 것인가 생각이 좀 들거든요. 신과 대화 시간입니다. 기자 김원자입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늘고 있어요. 정부 통계만 보면 1,359명. 8월 둘째 주 기준으로요. 일부 지역에서 진단키트가 동났다고 하니까 아마 이분들 말고도 직접 스스로 검사해보고 간단하게 처치하시거나 약국 가서 투약하시는 분들까지 합치면 훨씬 더 많을 것 같아요. 보건 당국은 이달 말이면 한 35만 명까지 늘어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이건 뭐 이 더위에 엄동사람도 아니고 이 더위에 왜 갑자기 코로나인지 그것도 알아보고 약값이 또 아주 비싸대요. 이건 또 왜 그러는지 꼭 예약을 꼭 먹어야 하는지 이런 정책적인 질문까지 좀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전염병이 창궐할 때마다 시도 때도 없이 불러 여쭤보는 분이죠. 이재갑 교수님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뵈요. 그렇죠? 네. 정말 오랜만입니다. 진짜 오랜만에. 저희가 kbs에서 정말 하루가 멀다고 코로나 특보 긴급 좌담 이런 거 할 때 그때 이야기 좀 할까요? 돌이켜보니 이건 우리가 참 잘한 것 같다. 전 세계에 비해서 어떤 게 있어요? 일단 이제 초기부터 좀 세팅이 잘 됐던 부분들이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진단체계를 다른 국가에 비해서 거의 전국적인 진단체계를 한 달 이상 빨리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초기부터 유행이 커지고 있는 거를 빨리 잡아낼 수 있는 능력을 가졌던 부분들이 이제 되게 중요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확진자의 규모를 빨리 이제 알 수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게 빠르게 확산되는 걸 보고 이제 마스크 착용을 초기부터 매우 강조했고 처음에 마스크 대란이 있긴 했었지만 어쨌든 마스크도 어쨌든 다 공급해가지고 국민들이 원하면 마스크 쓰게 했었던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역학조사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잘 동원해서 어쨌든 국민들이 아주 락다운이라고 그러죠. 외국에 계셨분들은 경험이 없겠지만 집 밖에 못 나가는 상황까지 만들지 않고 어느 정도 유행 커브를 잡을 수 있었던 부분들. 그래서 사망자를 최소화할 수 있었던 부분들. 그러니까 초기의 대응 적어도 저는 초기 1년간의 대응은 그래도 어느 정도 점수를 높게 줄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가 생각했던 것하고 지금 시간이 지나 보니 그때 우리가 착각했었다. 우리가 잘못 알았었다 하는 건 뭐 있습니까? 초기 논란 중에 하나가 이제 특히 잠복기. 특히 감염 증상 감염이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논란이 있었잖아요. 저도 사실은 처음에 이제 감염 언제 되느냐 대부분 증상 시작되면 시작되는 게 대부분의 바이러스가 그러니까 그랬는데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전파력이 언제 가장 강한지 그 이후에 한두 달 있다가 논문이 나왔는데 딱 이제 막 증상이 생길랑 말랑 할 때가 제일 전파력이 강한 바이러스였거든요. 그 전에 메르소나 인플루엔자는 증상이 심할 때 전파를 가장 잘 시키는데 이유는 증상이 시작돼서 막 이제 막 증상이 긴가민가 할 때 막 전파력이 한 바이러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이제 통제하기도 어려웠던 부분이고 그 부분이 초반에 저도 이제 잘못 생각했던 부분이었는데 그게 이제 교정력은 아니고 아 이제 방역의 수단 자체로 좀 더 아주 선제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바이러스구나. 이제 알게 됐던 부분들이 이제 초반에 한 2, 3개월의 혼란에서 가장 좀 두드러졌던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두세 달 있다 알았군요. 네. 두세 달 있다. 증거가 나오기 시작해서 두세 달 내내 이제 막 계속 싸움이 벌어지고 논문마다 계속 이제 이게 맞다 저게 맞다 되게 논쟁이 심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게 어느 정도 정립이 되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격리 그러니까 접촉자 격리나 이런 부분들이 강화됐던 이유 중에 하나도 이 사람 언제 증상 생길지 모르는데 증상 생기기에 적어도 하루 전부터는 이제 전파가 시작되는 양상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접촉자 격리가 매우 강화되게 했었던 지침이 나온 게 이제 그 사실 때문이었거든요. 보통 독감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건 내가 기침 심하게 하고 열나고 이럴 때 바이러스를 막 뿜뿜 내뿜으니까 이때 이제 감염이 잘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코로나는 조금 다르군요. 네. 좀 더 빨리. 처음 시작할 때. 네. 시작할 때. 그러다 보니까 이미 내가 확진되었을 때는 내가 이제 이제 이미 다 주위 사람들한테. 이미 다 이제 확산시켜놓은 다음의 상황들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초반에 유행을 좀 격하게 잡아야 되는 시기에는 접촉자를 격리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었던 이유기도 했었습니다. 혹시 그때는 이런 말씀 못하셨지만 이제 다 지나갔으니까 이러다 인류가 이 바이러스한테 혹시 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이만큼이라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렇게까지 갈 거라고 생각은 안 했는데. 그렇게는 우리가 이길 거라는 건 알고 계셨군요. 네. 이제 어쨌든 이 시기만 잘 지나면 좋을 걸 생각을 했는데 제일 위기감을 느꼈을 때는 언제냐면 델타 유행이 시작될 때 그 전에 유행을 할 때도 사실 치료제가 별다른 게 없었는데도 어떻게 버티면서 갔는데 델타 때는 뭐 렘데시비르나 이런 약들이 이제 공급이 되던 시기였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환자들을 치료하는데 완전히 속수무책인 상황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대부분 60대 70대 80대 좀 노인층이 많았다면 40대 50대인데도 막 폐렴 심해서 에크모 돌려야 되고 막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었거든요. 에크모 부족할까 막 뭐 그때가 수많은 선진국들이 에크모 부족했고요. 부족했죠. 인공기 부족한 국가도 있었고. 그런데 그때 우리나라도 에크모 부족해서 전국적으로 막 에크모를 딜리버리하는 서비스가 생겨가 정부가 막 이렇게 부족한 데다 갖다 주고 막 이런 일들을 실제로 벌였는데 그때는 정말 40대 50대 저도 뭐 그때 40대 후반이었으니까 저랑 비슷한 연배 분이 거기 누워가지고 이제 사경을 해보는 거 보면 나도 저기 누워 있을 수 있는데 생각이 드니까 그때 기억이 아직도 제일 좀 끔찍하고 제일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부 통계만 우리나라가 가장 정말 피해가 적은 나라였는데도 3만 5천여 명이 숨졌으니까 참 무서운 시기를 우리 감염병 전문가들 의료진들이 정말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그때 생각했던 코로나와 지금 생각했던 코로나 이제 우리가 완전히 잡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잡았다고 하기에는 엔데믹 상황이어서 우리가 이제 바이러스에 걸리더라도 예전만큼 심각하게 걸리는 상황들은 이제 좀 넘어선 상황이기는 하니까 어느 정도 오히려 바이러스에 인류가 적응했다라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지금 최근에 가장 고민하는 거는 코로나가 이제 어떻게 남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해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19 유행하던 동안에 다른 바이러스들이 이용을 못하니까 지금 다른 바이러스들이 되게 격하게 되게 유행을 1, 2년째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RSV라든지 인플루엔자도 마찬가지 없고 파라인플루엔자에 이런 바이러스들이 되게 유행을 요새 100일에까지도 유행을 심각하게 하는 게 다 코로나19 판데믹의 영향인데 지금은 그래서 코로나19는 이제 그냥 뭐 다른 인플루엔자나 다른 바이러스 수준 정도 여름 지금은 이제 여름이니까 코로나19만 단독으로 유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이게 합쳐졌을 때 이제 완전히 이제 이런 판데믹 이후의 시기까지 다 지나서 2, 3년 더 지나가지고 코로나19는 어떻게 남을 것인가가 지금 저희가 가장 숙제이기도 하고 궁금한 거거든요. 예전에 호키바이러스가 한 이 정도의 피해를 났었으면 코로나19가 더해서 이 정도의 피해를 날 건가. 그러니까 이제 이 정도 예전에 2019년 이전에 이 정도였어요. 바이러스 피해가 그런데 코로나19가 더해서 이 정도일 건가 아니면 코로나19가 이 바이러스 중에 그냥 그 중에 하나 정도로 돼서 피해 수준이 비슷할 건가 이 부분을 고민을 제일 많이 하고 있는데 저는 최근에 이제 유행하는 패턴을 보게 되면 코로나19가 더 더해져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호키바이러스엔 피해가 이렇게 조금 더 커진 상황으로 좀 더 상당 기간 갈 거로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판데믹은 이겨냈다고 할 수 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러면 이겨낸 것인가 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하신 부분 중에 바이러스의 어떤 제로성 같은 총량이 있습니까? 이 바이러스가 좀 덜 기승을 부리면 이게 더 기승을 부리게 되는 예전에는 바이러스들끼리도 약간의 경쟁이 있기는 있어요. 특정 바이러스가 아예 주도적으로 유행을 해버리면 다른 바이러스가 잘 유행을 못하거든요. 이 중에 경쟁이죠. 내가 먼저 감염시켜버리니까 이제 동시 감염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아주 동시 감염이 흔하게 일어나는 건 아니다 보니까 다른 바이러스 감염을 못 일으켜서 인플루엔자가 한참 유행할 때는 RSV가 유행을 잘 못해요. 인플루엔자가 떨어지면 RSV 그때 유행하는 이런 패턴으로 한번 갔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총량이 어느 정도 딱 1년의 총량이 그래서 특정 바이러스가 2, 3년 한 번씩 크게 유행하면 다른 바이러스가 조금 잠잠하다든지 이제 이런 식으로 유행을 했었거든요. 네. 지금 생각났는데 과학자분들이 기억나는 것 틀린 것 중에 하나가 백신보다 치료제가 먼저 나올 거라고 하셨었어요. 많은 분들이.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했고 상식적으로 들어도 지금 치료제만 나오면 대박인데 전 세계 글로벌 제약사들이 이거 하나 나오면 게임 끝나는데 정말 했는데 백신이 먼저 나왔어요. 실제로는 치료제가 먼저 나온 거는 맞아요. 그런데 이제 그 치료제라고 하는 게 항체 치료제가 먼저 나오기는 나왔거든요. 항체 치료제가 강범위하게 쓰일 뻔했는데 코로나19가 변이가 그렇게 빨리 생길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 항체 처음에 나왔던 항체 치료제가 한 6개월 지나면 변이가 나와버리니까 쓸모가 없어지는 상황이 돼가지고 항체 치료제가 그다지 이제 아주 별로 이렇게 좋은 그 결과를 못 냈고 그런데 그 중간에 이제 팍스로비드랑 나게브리오가 이제 저희가 막 처방이 됐던 시기가 오미크론 막 시향가게 졌던 2022년 1월쯤부터 본격적으로 처방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1년 넘게 백신보다 1년 더 늦게 나오기는 했죠. 그런데 이제 얘는 이제 그런 변이에는 조금 더 영향을 덜 받는 게 됐기 때문에 표준 치료제로 자리 잡기는 잡았는데 이제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그 항체 치료제에 대한 기대가 너무 컸었고 사실 국내 모 회사가 항체 치료제를 되게 초기에 개발을 했는데 거의 대박이 날 줄 알았는데 델타 변이 생기고 오미크론 변이 생기고 이러면서 이제 거의 못 써먹는 상황들이 돼버려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된 상황이 외국도 마찬가지 상황이었거든요. 우리가 그 전에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왕관 모형의 바이러스가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메르스. 사스도. 사스도. 네. 맞습니다. 사스도 이제 맞고요. 그때 경험했으면 이게 변이가 그만큼 빨리 생길 거라는 건 알고 있었을 것이고 그러면 거기 그 항체에 맞는 치료제도 이 변이 생기면 못 쓸 것이다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사스는 거의 6개월 변이도 생기기 전에 6개월 정도 만에 그냥 사라져버려가지고 그러니까 변이 자체가 어떤 문제가 됐는지도 이제 보이지도 않고 그냥 사라져버렸고 메르스는 이제 변이가 조금씩 생기는데 생각보다 이렇게 그러니까 워낙 이제 너무 걸리면 많이 죽기도 하고 이러니까 이렇게 광범위하게 확산이 되지 않으니까 또 광범위하게 확산이 안 돼서 많이 걸리지 않으니까 이제 변이를 만들 기회를 이제 많이 못 차리는 건데 코로나19는 강범위하게 이제 많이 걸리기도 하고 뭐 치료, 뭐 이제 백신도 나오고 이러면서 그러니까 면역에 어떤 특정 바이러스가 이제 계속 사람한테 감염을 일으켜야 자기는 살아남으니까 일으키는데 벽이 부딪히면 이제 변이를 더 만들어내고 반대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미 주되게 유행했던 형태는 많은 사람이 면역을 가지니까 더 이상 유행을 못하게 되니까 그러지 않은 바이러스가 얘를 이제 상세히 하면서 이제 일어나야 되는 거거든요. 변이 바이러스가. 그런데 코로나19는 강범위하게 감염이 되니까 변이를 좀 더 더 이제 선택해지는 압력이 더 높은 바이러스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더 변이를 잘 만드는 바이러스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렇게 변이를 경험해 볼 수 없었는데 코로나19가 아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히려 인플루엔자보다도 변이가 훨씬 더 빨리 일어나고 한 번 일어나게 되면 정말 전국 전세계적으로 그냥 유행을 하는 패턴들을 보이고 있어서 그러니까 저희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이런 형태를 가진 지도 예전에는 몰랐을 뿐더러 와 정말 이게 판데믹이 일으키기에는 최적화된 바이러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이제 음모론자들은 진짜 누가 이제 일부러 이렇게 만들었냐라고 얘기가 좋은데 반대로 얘기하면 이렇게 만들 수 있는 바이러스는 이렇게 누가 만들고 들어선 절대 이렇게 유행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선택되고 선택되어져 가지고 만들어진 바이러스니까 그 동물계에서 그런 바이러스니까 된 거여서 그래서 되게 놀랍다고 얘기를 해요. 센 놈이죠. 네. 아주 센 놈이고 변화무쌍하고 센 놈이고 그다음에 자유자재로 변이도 일으키고 예를 들어 에볼라 이렇게 치사율이 훨씬 높은 것도 있지만 그러면 교수님 말씀대로라면 이 녀석이 자꾸 변하니까 더 무서운 거예요. 그렇죠. 변하고 그다음에 사람한테 긴장감을 덜 주니까 적당히 긴장감을 주는 바이러스니까 그러니까 사스 같은 경우에 사스는 사망률이 10%가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도 많이 죽었고 심지어 환자들보다 의료진도 많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경각심이 강하게 작용했기 때문에 전 세계가 거의 유행했던 국가들은 그 유행하는 지역이나 병원을 다 문 닫게 해가지고 간신히 막았거든요. 그러니까 사망률이 높으니까 더 강하게 할 수밖에 없고 강하게 하니까 더 퍼지지 않게 해서 가라앉았거든요. 그런데 코로나19는 사망률이 정말 정말 65세 이상만 많이 사망을 하고 미아는 그냥 그렇게 심하게 사망 안 하고 이러다 보니까 세대 간 갈등도 조장을 했지만 사람들한테 긴장감도 덜 주는 그러니까 그냥 좀 어르신들이 좀 돌아가시긴 하지만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좀 버텨야지 되지 않을까 식당문도 좀 열고 네.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주니까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이런 판데미를 일으키는 그러니까 사망률도 정말 적당한 정도의 사망률 판데미를 일으키기에 좋은 수준의 사망률을 가져오니까 표현하는 게 좀 애매하긴 한데 무슨 말씀인지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관리하기가 힘들고 전 세계적으로 확산됐고 국가마다 이제 그 정책 가지고 약간의 세대 간의 갈등이 일어나는 상황까지 만들어낸 바이러스였거든요. 영국이나 이런 데서 처음에 문을 열어버렸잖아요. 네. 그 격리 해제시키고 결과적으로 그건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보리스 총리가 이제 우리는 그냥 어느 정도 사망하더라도 그냥 우리의 경제 그리고 자라는 세대를 위해서 그냥 좀 풀겠다라고 얘기를 하다가 2, 3일 사이에 갑자기 사망자 급증하고 게다가 이제 이렇게 가만두면 사망자가 어마어마하게 발생할 거라는 이제 그 예측 모델이 나오니까 그다음에 3일 만에 철회하고 다시 락다운을 하겠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이나 이제 약간의 이제 그런데 왜 정치적으로 이렇게 얽혔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이제 좀 뭐라고 그럴까요. 트럼프 대통령이라든지 아니면 뭐 보리스 총리도 그렇고 그때 남미에 뭐 되게 그 애매한 대통령 있었잖아요. 그래서 되게 이제 좀 약간 극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자꾸 이제 그런 부분들도 강조하면서 이제 정치적인 결단 때문에 많은 분들이 사망하게 하는 원인들을 초래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실 바이러스가 자파 우파를 나눌 번도 아닌데 정책도 원래 그 양쪽이 그렇게 다르지 않거든요. 방역에 대한 정책. 그런데 왜 이렇게 갈라졌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파자파를 나누기보다는 포퓰리즘가 아닌 거가 이제 더 승부를 만들었던 게 아닌가로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문화적 차이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는 이런 일이 있으면 공동체 의식이 굉장히 강하고 단일 민족이고 내가 조금 손해보고 내 개인사가 좀 드러나더라도 내가 가게 문을 좀 닫더라도 이건 막아야지라는 게 있다면 예를 들어 프랑스 사람들이라면 아 죽고 말지 내가 어제 누구를 만났다는 걸 내가 왜 의사한테 말래 이런 것도 강했던 것 같아요. 그게 또 결과적으로 우리한테 유리했고요. 그러니까 리버럴리즘이 이제 유럽이나 미국에 상당히 강조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약간의 구구에게도 이제 영향을 준 거로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방역 체계를 조일 만한 때에 상당히 방해가 됐는데 저는 사실 아이러니한 거는 막상 그런 게 되게 강화되어 있는 미국이나 영국도 락다운을 했거든요. 그리고 국민들이 일시적으로 몇 주 한 3주 정도 락다운을 했는데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또 되게 아이러니하기는 해요. 코로나 바이러스의 변종이 오미크론 같은 센 놈들보다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더 센 변종이 나올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습니까? 뭐 이론상으로는 이제 언제든 가능할 거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을 되게 의아하게 하는 거는 이제 보기가 알파 베타 기억하시는 이제 주요 변이 있잖아요. 알파 베타 델타 그다음에 오미크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델타에서 오미크론 넘어갈 때까지 거의 1년 주기로 계속 이제 넘어갔는데 오미크론이 지금 2022년에 출연해가지고 지금 거의 3년째 계속 유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다 오미크론 하이변이 해당되거든요. 지금 KP2, KP3까지도. 그런데 왜 오미크론은 이렇게 오래 갈까에 대해서 아직도 해답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만큼이나 전파력도 강하고 그 특성상 뭔가 더 나오기에는 정말 민망할 정도로 얘가 정말 진화된 형태기여서 그럴까 보다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안에서도 지금 되게 이제 가지치기를 하면서 계속 지금 가지치기를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보수한 몇십 종류가 넘어요. 몇십 종류가 번호까지 합치면 거의 100개가 넘을 거예요 아마. 그 오미크론의 향후의 변이가. 그런데 어쨌든 얘가 이제 이게 어느 순간인가 얘도 이제 생을 다하면 거의 그 다음 세대는 이제는 코로나 25, 코로나 26 이렇게 얘기하는 바이러스가 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새로운 판데믹이 시작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될 거도 생각해서 오미크론의 시대가 저물 때쯤 돼서 뭔가 변이가 나가면 이건 아예 연도 이름을 다시 붙여야 되는 코로나19가 아니라 코로나25, 26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전혀 다른 종이 출현하는 얘기. 그러지 않을까 예측을 하고 있어요. 인류의 문명이 많이 발전해서 이런 새롭게 출현한 우연히 새롭게 강력하게 출현한 바이러스에 호되게 당한 것도 있지만 이걸 물리치는 이런 겁니까? 그러니까 과거에도 인류 역사에 호머 샤피엔스의 역사에 수도 없이 이런 바이러스들이 나오고 엄청 죽어 나갔는데 우리가 기록되지 않아서 모르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인류가 만든 이런 환경 이런 것 때문에 과거에는 없던 센 바이러스가 출몰할 환경이 더 강하게 조성이 된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는 대부분 세균성 질환들이 큰 문제 일으켜가지고 인구의 구조를 바꾸는 일들. 페스트 같은요. 페스트, 콜레라, 페스트 이런 게 그랬는데 그 당시에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전파 경로나 이런 부분들이 페스트도 접촉이나 호기 전파도 되긴 하지만 식수가 오염됐거나 음식이 오염됐거나 이런 거고 콜레라도 대부분 오염된. 그러니까 일종의 전파 향상들이 군집해서 있는 사람에서 집단 발병하면서 거기서 끝나는 패턴들 그리고 이제 사람 간 전파나 이런 부분들이 아주 장거리로 가기에는 사람 간의 교류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특정의 일부 지역에서 주로 유행하는 상황으로 진행이 됐는데 그러니까 이제 세균성 질환들의 특징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호흡기 바이러스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시기를 보게 되면 1918년에 스페인 독감의 첫 기록, 판데믹의 첫 기록인데 그때가 이미 대륙 간에 비행기가 오고 가기 시작하고 배가 오고 가기, 본격적으로 오고 가서 인구의 교류가 시작됐던 시점이기는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유행 규모가 계속 커지기 시작하는 부부들이 1968년대에 홍콩 독감 유행했었고 그다음에 2009년에 신종포로 유행했는데 규모 자체는 규모나 속도나 이런 부분이 2009년에 훨씬 빨랐어요. 코로나19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인구 교류의 수준 자체가 이제 과거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의 인구 교류인데 제가 2019년에 봤더니 우리나라가 외국에 한 번이라도 나갔다 오는 사람이 3천만 명이 넘어요. 한 명 여러 번 나갔다 오긴 하지만 지금 이제 3천만 명 수준으로 거의 회복이 되긴 했는데 그러니까 그 정도의 교류가 일어나니까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데 거의 6개월이나 1년 몇 개월, 2, 3개월도 안 돼서 전 세계로 확산될 수 있는 형태가 된 거는 그만큼이나 인류가 발달돼서 운송할 수 있는 수단, 교류할 수 있는 수단이 많아진 부분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인간이 환경을 파괴하기 때문에 인간이 또 신의 영역에 접근하기 때문에 과학이 그래서 이런 바이러스들이 더 출몰한다는 건 아직은 이렇게 단언할 수는 없는 겁니까? 그런데 이제 기후변화가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에는 대부분 동의를 하고 이런 특히 인수공통 감염병 중에서 판데믹을 일으킬 수 있는 바이러스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동물에도 감염되고 사람에도 그런데 이제 코로나19도 그런 맥락에서 얘기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주로 박지에서 주로 유행을 하고 그다음에 일보 포유르에서 유행을 하는데 이 박지하고 사람의 거리도 많이 너무 좁혀지고 있다. 왜냐하면 리조트 같은 것도 많이 만들고 도시도 개발이 되면서 도시 일부에서 박지들이 날아다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지역들이 많잖아요. 특히 이제 경관이 좋은 데를 만들다 보니까 산이나 이런 데 깎아가지고 리조트나 도시가 만들어지는 상황들이 벌어지니까 이제 동물하고 사람이 접점들이 너무 가까워지고 있다는 부분들 그러니까 사람에서 변이를 일으킬 만한 기회들이 많이 생기는 부분들을 일종의 환경 파괴라든지 그런 기후변화와 연관돼서 얘기를 하고 있고 기후 자체가 변화되면서 동물들의 사는 조건들도 많이 변하다 보니까 영향을 주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에콜로지라고 그러죠. 생태학을 하시는 최주천 교수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얘기하는 거는 지금의 여러 곤충매개 감염병 많이 늘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판데믹도 일종의 에코로지 균형점 생태의 균형점이 깨지는 부분들이 최근 들어 판데믹에 영향을 많이 그러니까 인류가 발달하면서 교류도 많아지지만 환경 변화도 분명히 영향을 줄 거다. 거기에 기후변화가 대세적인 흐름에 가장 큰 영향을 줄 거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인간이 환경 파괴로 이런 바이러스가 더 무서운 바이러스를 만나게 됐다는 말이 결코 과장은 아니군요. 네. 그렇다고 많은 부분. 상당한 부분 맞는 말일 수 있겠군요. 감염병 최고 권위자 중에 한 분이시죠. 이재갑 교수님과 함께 코로나 우리가 복귀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이게 웬 이 5, 6월에 웬 코로나가 이렇게 일단 더위나 기온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겨울에 좀 더 인플루엔자는 겨울에 좀 더 많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코로나19의 유행 자체도 겨울이 좀 더 크긴 커요. 그런데 여름에도 유행을 하는 패턴인데 이게 기억을 해보시면 2020년부터도 계속 그랬어요. 2020년에 이제 5월에 이태원 문제 벌어져서 그때 뭐 별력이 성소수자들에게 비하하고 난리도 났었는데 그런데 그에 또 기억하시는 거는 이제 강복절 즈음에서 8.15 집회에 열었던 교회 중심으로 확산됐는데 그때도 여름 유행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2021년에 델타도 여름에 유행이 시작됐어요. 그다음에 2022년에 오미크론이 이제 2, 3월에 피크를 그렸었는데 7월, 8월 오미크론이 유행을 한 번 더 했거든요. 그래서 여름 유행 그다음에 2022년에도 그러니까 그래서 오미크론 유행하고 2023년에도 작년에 여름 유행했었고 올해도 여름 유행해서 그러니까 여름 유행은 거의 기정사실이다. 이렇게 이제 이제는 좀 잡아가는 것 같은데 다만 바이러스가 겨울을 좋아하니까 겨울에는 좀 더 크게 유행하고 여름에 좀 작게 유행하는 패턴인데 그러면 왜 여름에 유행하냐 봤더니 바이러스에 걸렸던 사람이나 백신 맞았던 사람의 면역이 6개월을 채 못 넘기더라. 좀 건강한 사람은 한 8개월, 9개월 가는데 특히 이제 노인 어르신들은 6개월 못 가더라.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좀 기정사실화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6개월 있다가 걸렸던 사람들도 다시 걸릴 수도 있고 또 작년에 안 걸렸던 사람 입장에서는 1년 6개월 이상 지났으니까 걸리기 좋은 그룹들이 이렇게 약간 사이클을 그리면서 나타나니까 이제 여름 유행을 만들어내는 거는 면역력의 한계가 6개월 이상 버티기가 쉽지 않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여름 유행이 이제 기정사실화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날씨도 영향을 주고 있지만 날씨를 상세할 정도의 이제 바이러스에 대한 우리의 항체가가 많이 떨어지는 시기가 여름에 도래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이제 거기에 걸린 사람들이 많아지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말씀대로라면 우리가 겨울에 바이러스에 대비를 백신 맞고 잘 대비를 하니까 여름에 더 생긴다. 이번에는 또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그게 또 맞아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이상했던 거는 미국하고 유럽은 겨울에도 유행이 좀 컸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에 비해서 지난 가을에 이제 65세 이상 예방접종 한 퍼센트가 45% 정도 맞았거든요. 그리고 전체가 한 40% 맞았는데 다른 국가가 더 안 맞아요. 독감은 우리나라 80%까지 맞고 하는데 그래서 아마 다른 국가보다는 좀 더 예방접종을 해가지고 겨울 유행이 좀 작았던 것 같은데 이제 그게 이제 오히려 지금 독이 되는 거일 수도 그렇다고 이제 겨울 접종을 안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이제 겨울 유행이 작았다 보니까 그때 이제 많이 안 걸리셨고 봄에 예방접종 하라고 강조했는데 거의 안 맞으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름 유행이 커지게 되는 계기가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난 겨울에 유행을 별로 안 하니까 거의 대부분 걸리신 분들이 작년 여름에 걸렸거나 지난 작년 겨울에 걸린 분들이 지금 이제 거의 1년에서 1년 반 정도 지나니까 면역이 떨어지는 시기가 맞물리니까 많이 걸리고 있는 거로 보이거든요. 거의 다 변이까지 나타났기 때문에 이제 많이 걸리는 상황이 된 거죠. 그 말씀대로라면 또 그럼 봄에 백신을 또 맞아야 합니까 올해 사실 10월에 맞고 2, 3월에 또 맞아야 돼요 올해 4월에 이미 권고했었어요. 권고했는데 아무도 정말 질병관리청에서 맞으라고 권고를 했는데 요양원이나 요양병원들은 이제 뭐 유행되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정부가 무료로 해 주죠 네. 무료로 해 줬어요. 그래서 요양원 요양병원도 그래도 좀 맞은 데가 꽤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의 그냥 그런 시설에 계시지 않은 분들은 65세 이상의 봄 접종 하라고 그랬던 거를 아는 분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부가 얘기를 해도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하면 예전에는 아 봄 접종 하래요. 그래서 되게 막 언론도 관심을 기울였고 막 이랬는데 언론도 뭐 그냥 접종하랍니다. 그냥 뭐 잠깐 한국 말고 질병관리청도 뭐 겨울 유행 별로 크지 않았었으니까 뭐 이렇게 별로 막 이러면서 그냥 후지부지 됐어요. 지금 생각 보니까 그럴 수 있었겠네요. 아니 겨울에 심각했으면 봄에 꼭 맞으세요 했을 텐데 지난 가을에 백신 맞고 가을 잘 넘겼으니까 아 이게 또 잘 넘기니까 또 이런 문제가 생기네요. 코로나도 한 번 앓고 나면 덜 앓는다. 이건 과학적인 표현인 거죠 그렇긴 합니다. 이미 이제 심하게 걸렸던 분들이나 백신 맞았던 분들은 어쨌든 이제 중증으로 진행할 확률이 확실히 떨어지는데 최근에 이제 하나 덧붙여야 되는 거는 내가 언제 걸렸냐 언제 맞았느냐에 따라서 그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더 심하게 걸릴 수 있고 중증으로 진행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백신 맞았거나 걸렸던 시기가 멀어져 멀어질수록 더 심하게 걸린다. 이거는 이제 최근에 논문에 나오고 있어요. 제가 3년 전쯤에 아주 호되게 한 번 딱 한 번 걸렸었는데 많이 효과는 사라졌을까요? 이제 걸리면 또 다시 호되게 당합니까? 아예 안 걸렸던 것보다는 낫겠지만 그래도 심하게 올 수 있는데 젊으시니까 그래도 아주 뭐 심하게 걸리지는 않겠지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패턴이 확실해요. 정말 이제 오래전에 걸렸던 분들이면 더 심하게 하고 중간에 백신은 안 맞으시면 더 심하게 가는 거는 확실하게 보이고 있거든요. 겨울에 독감도 있으니까. 그럼 독감 백신 맞고 코로나 백신 또 맞습니까? 아니면 독감 2가 3가 5가 이러잖아요. 바이러스 5개를 커버할 수 있는 백신. 거기에 코로나는 안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이제 일부 회사가 이제 2개가 콤보로 된 백신은 개발을 해서 임상시험을 하고 있는데 아직 상용화는 안 됐어서 아직까지는 이제 올해까지 올해는 일단은 국내에는 독감 백신 3가나 4가 백신 그다음에 코로나 백신 따로 맞으셔야 되고요. 조만간에 이제 아예 2개가 같이 나오는 백신이 나올 거는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좀 이렇게 맞으면 몇 시간 피곤하고 열도 나고 조금 약간의 부작용? 2개 나란히 맞아도 상관없습니까? 아니면 시차를 좀 두고 맞아야 합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이제 어르신들이 병원에 예방접종을 다른 날에서 2번씩 왔다 갔다 하기가 쉽지 않으시니까 한 번 갔을 때 다 맞고라고 권고하는 거예요. 동시접종을 더 권고를 하고 있거든요. 과학적으로는 뭐 별 문제 없다. 네. 그러니까 항체 생기는 게 2개를 같이 맞다. 간섭이 있어서 조금 덜 생기긴 하는데 문제가 될 쪽은 덜 생기지는 않다. 첫 번째 확실은.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각각 백신의 부작용은 생기지만 2개를 같이 맞았다. 그래서 더 백신 부작용이 더 증폭되지는 않더라. 네. 네. 그래서 일단은 두 개를 같이 맞는 게 안전하다. 그리고 한 번 올 때 같이 맞아야 접종률을 올릴 수 있으니까 꼭 맞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독감 예방접종률은 거의 80% 넘게 맞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독감 예방접종 할 때 다 같이 맞게 해버리면 코로나19 예방접종도 확실히 올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그 부분 기대해서 작년은 이제 코로나 백신이 조금 승인도 늦어지고 이제 좀 동네 도입이 늦어서 독감 백신 시작하고 2, 3주 지난 다음에 코로나19 백신이 접종이 시작됐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정부가 아예 마음 먹고 동시 접종하겠다 그래서 독감 백신 처음 접종하는 날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되게 세팅이 돼서 올해는 그렇게 접종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가을에 막 두 개발 한꺼번에 맞고 봄에 또 두 방 한꺼번에. 봄에는 이제 인플루엔자는 안 맞아도 돼요. 아 그렇군요. 인플루엔자는 딱 겨울에 맞죠. 아직 거의 유행을 하니까 코로나19 백신만 봄에 한 번만 더 맞으면. 독감이나 감기 같은 그러니까 인플루엔자나 코로나 말고 감기 같은 게 겨울에 기승을 부리는 이유는 이 바이러스가 겨울에 강한 게 아니고 우리가 겨울에 이게 방에 기온이 따뜻해져서 건조하니까 호흡기가 마르니까 더 면역이 떨어지고 운동을 안 하니까 여름에 비해 운동성이 적으니까 그래서 겨울에 인플루엔자나 감기가 더 걸린다. 이 설명이 맞습니까? 일부만 맞는 거고요. 잘못 알고 있었군요. 바이러스의 생존 자체가 차가운 고 건조한 날씨의 생존 자체가 좋아지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제 여름에 비해서는 이제 겨울에 좀 더 더. 그러니까 그건 코로나도 마찬가지긴 해서 전파의 확률도 올라가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환경이나 이런 데 생존하는 기간도 길어지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갈수록 이제 난방이 중요한 시대가 되다 보니까 환기를 잘 안 시키면서 실내 활동이 겨울철에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이렇게 여름 유행도 이제 생각되는 건 너무 더워버리니까 냉방이 잘 돼 있는 공간에 살아야 되는 공간. 그러니까 여름에 지금 호흡기 바이러스들이 가끔씩 유행을 하는 이유가 이제 여름이 너무 더워서 이제 실내에 갇혀서 그냥 시원한 데서 있으려고 하는 것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어쨌든 겨울철에 유행이 많은 거.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건조하다 보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그리고 기온차가 되게 심하잖아요. 겨울들에 이런 기온차 심한 거 자체도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는 인체의 면역에 상당히 영향을 주거든요. 그런 이제 기후 그러니까 이제 날씨 자체가 변덕이 심한 거 자체도. 그래서 그래서 겨울에 호흡기 바이러스들이 대부분의 호흡기 바이러스들이 그때 유행을 많이 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셨어요. 네. 잘못 알고 있었군요. 코로나나 인플루엔자가 그래도 저원에서 조금 더 강하다면 그러면 위도가 높은 지역의 국가들이 열도 지방의 국가들보다 피해가 덜 했습니까? 통계적으로. 이게 계량적으로 확인이 됩니까? 그런데 팬데믹 상황에서는 면역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그냥 이거는 기후와 무관하게 그냥 전 세계가 확산하니까 팬데믹 때는 거의 차이 없이 다 됐고 이제 앞으로의 패턴이 이제 어떻게 될 거냐. 사기절이 뚜렷한 국가랑 계속 여름이 긴 국가 겨울이 긴 국가가 어떻게 피해 양상이 다를 거냐를 보는데 이것도 좀 재미있는 게요. 그러니까 인플루엔자가 이미 예전부터 유행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인플루엔자는 사기절이 뚜렷한 국가는 주로 가을 겨울로 봄철까지 이렇게 딱 유행을 하거든요. 그런데 사기절이 뚜렷하지 않은 국가는 특별히 좋아하는 계절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1년 내내 유행을 해요. 1년 내내. 더운 국가들은. 그러니까 총량으로 보게 되면 어쩌면 비슷하지 않을까. 그런데 이제 피해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단기간에 많은 환자가 걸려서 많이 사망을 하니까 피해를 느끼는 측면들은 사기절이 있는 나라보다 불리하네요. 더 불리하게 느끼는 건데 더운 국가들 1년 내내 유행을 하고 그러니까 면역이 2, 3년 안 걸리다가 걸린 사람이 많이 없어지는 시기 되면 한 번 크게 유행을 하는. 여름이든 겨울이든 언제든 유행을 하는 패턴이거든요. 그런데 넓게 유행을 하니까 실제적으로 전체적인 피해량은 비슷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만 집중해서 발생해서 그게 심각하게 느끼는 거하고 1년 내내 유행하니까 심각하게 덜 느끼는 거 차이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과거 우리가 코로나가 확 번질 때 정말 우리가 사망자가 적었던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확진자가 분산되는 거. 그게 정말 의료 캐퍼를 넘어서느냐 안 넘어서느냐 그게 정말 중요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유행하는 이 친구는 어떤 이름이 뭡니까? 지금 지난 겨울부터 봄까지 JN1이 유행을 했고요. JN1의 하이변이가 분화되다가 지금 KP2, KP3가 지금 주된 건 그러니까 JN1이 할아버지쯤 되고요. 얘네가 손자쯤 되는 친구들이 지금 이번 올해 여름 유행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특징은 뭡니까? 증상이나 뭐. 그러니까 JN1에서 분화가 됐다 보니까 그렇게 증상 차이나 치명률 차이나 이런 걸 보이지는 않고요. 다만 JN1 자체가 예전에 작년에 우리가 백신을 XBB1점으로 맞았거든요. XBB하고 약간 거리가 있는데 이거 사이에서 거리가 멀어지고 있어요. JN1에서 하이변이가 되면서 XBB1쪽하고 많이 거리가 멀어지고 있어서 작년에 백신 맞았던 분들이 이제 효과가 많이 떨어지니까 지금도 많이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도 된 부분도 이제 KP2, 3가 JN1에서 분화된 계열이기 때문에 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뭐 중증도나 치명률의 차이는 별로 없고 전파력 차이는 크게 없지만 현재는 오히려 작년에 백신 맞았던 분들의 면역도 떨어지는 상황도 유발되고 작년 이전에 XBB 계열이나 BA1이나 2 계열들이 걸렸던 사람 내에서도 이제 번위가 이제 멀어지기 시작하니까 좀 더 걸릴 수 있는 상황들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증상이 독감하고 거의 차이가 없다면서요? 열도 많이 나고 호흡기 증상도 많고 목도 많이 아프고 이런 증상인데 그런데 여름이면 조금 독감보다는 코로나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지금은 지난주까지 나온 감시를 보면 호흡기 바이러스 감시 체계에서 지금 감기 걸리면 45%가 코로나로 나와요. 감기 증상까지. 지금요? 지금은. 다른 게 다 이제 줄어들어가지고 지금 현재 리노바이러스 일부 유행하고 파라인프렌자 유행을 하고 있어서 현재 감염자의 45%가 코로나19고요. 입원한 자는 더 높아서 입원한 자의 65%가 코로나19 때문에 입원해요. 호흡기 바이러스로 입원한 사람의 총 숫자 중에서. 사실은 3프로TV도 한 한 달 전에 몇 명 있었어요. 그런데 뭐 이렇게 질문 드리면 너무 간단한가요? 좀 약한 친구 감염의 정도라든지 일단 사망자 확인된 건 당연히 없고요. 그러니까 사망자는 발생을 계속 하고 있죠. 사망자 전수신고를 안 하고 있으니까 사망자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중증 환자가 계속 입원을 하는데 그러니까 패턴이 많이 달라지는 건 연령대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예전에 70, 80, 90 이렇게 입원했으면 지금 80, 90대가 주로 중환자씨 올라가시는데 사망자 나와요. 그런데 정부 차원에서 이제 카운트를 안 하니까 사망자가 몇 명 발생합니다 이를 전혀 발표를 안 하는 거죠. 확진자 1900명 나왔다는 건 그냥 보건당국이나 이런 데서 확인된 것만? 그러니까 1306명, 1349명도 전체 입원한 자가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입원 감시를 보고하는 기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관에서만은 표본 감시에 해당되는 거고요. 현재 35만 명으로 추산하는 것도 그게 이제 사실은 전체 환자의 규모를 추정한 거긴 하지만 전수를 지금 보고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냥 추정치에 해당되는 거지 정확한 숫자는 아니거든요. 지금 질병관리청이 이제 파악하고 있는 숫자는 200개 기관에서 신고하는 환자 호흡기 증상으로 한 사람만 추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하고 전체 이제 그 조사하고 코로나19 한참 발생일 때를 매칭을 시켜보니 꽤 맞더라 라고 생각해서 한 건데 질병관리청이 조금 이제 보완을 해야 될 게 뭐냐면 작년에 비해서 진단을 받고 이런 사람 숫자가 많이 줄고 있어요. 그 이유가 이제 작년 여름쯤에 8월 달 이후에 신속 환원 검사들이 대부분 비급여로 바뀌고 65세 이상만 급여 65세 이상 무료에다가 급여화 돼서 돈을 내기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올해 들어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하니까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훨씬 검사를 덜 받고 있거든요. 돈 내야 되니까. 돈 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회사에서 병가도 안 줄 뿐더러 또 감염됐는데 나오라고 하기도 뭐하니까 감염됐다고 확인하면 그냥 연차서 이런 식으로 돼버리니까 자기 스스로 진단이 돼버리면 오히려 불리한 상황이 되니까 검사를 오히려 안 받는 분도 늘어나고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진단받고 있다고 하는 사람 숫자 자체가 과소평가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에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작년 유행 규모를 도달했거나 넘었다고 하면 사실 그보다 더 20, 30%는 더 많을 거라고 예상을 하는 게 지금 맞다고 보고 있어요. 저는 통계로 잡히는 것보다는 훨씬 많을 것이다. 네. 상당히 우려스러운 수준입니까 감염자는 훨씬 많겠지만 그렇다고 호들갑떨 정도는 아니다. 의정갈등 상황이 아니었으면 이 정도는 그냥 이 정도는 그냥 웬만하면 버틸 수 있는 수준 정도예요. 그러니까 환자가 늘긴 늘었지만 겨울에 독감 환자 늘듯이 늘듯이 그냥 느는 수준이니까 그냥 버틸만 한데 의정갈등 때문에 전공의들이 싹 다 지금 빠져 있는 상황이고 병동을 대부분의 병원들이 축소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축소했던 병원들을 다 지금 회복시키고 있어요. 코로나 환자 늘면서 사실 코로나19가 늘 때 코로나만 느는 게 아니라 코로나와 연관되어 있는 다른 질환들까지 늘어나서 전체적으로 입원 환자가 늘게 되거든요. 입원 환자 느는 게 코로나19는 직접적인 입원 환자도 늘지만 코로나19에 감염됐다가 1, 2주 지나서 여러 가지 다른 합병증 생기는 환자도 늘어나니까 지금 전체 입원 환자가 늘고 있어서 저희가 의정 이런 갈등 나고 나서 거의 입원 환자 300명대 중반 정도였어요. 저희가 300명에서 한 350명 사이만. 저희가 600병상 병원인데 그래서 5인실로 다 3인실로 바꿔놓고 이래놨거든요. 강남 성신병원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지금 400명 넘게 거의 450명씩 입원해요. 의정 대란 전에 그냥 인플루엔자 유행하지 않았었던 시기 정도에 평상시 입원 환자만큼 환자가 확 늘었거든요. 그런데 인력은 전공인은 빠져 있는 상황에서 교수들이 버티고 있으니까 교수들이 애교원증을 못 버티겠다. 특히 응급위학과나 이런 데는 정말 쓰러져. 저희는 아직까지 그런 분 없지만 여러 병원에서 과로로 쓰러지셔서 지금 며칠 입원했거나 이러신 분들이 확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의정 갈등 없었어도 그냥 이 정도는 버티고 이 정도는 우리가 좀 고생하고 말지 이 정도인데 지금 작년 여름 수준이었을 때 그때 조금 환자 만내 정도로 넘어갔었거든요. 작년 여름 지금 질병을 치면 작년 여름 수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지금은 의정 갈등 때문에 못 버티고 있어요. 저 문제는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병원은 다 그런 거잖아요. 다른 대학병원으로. 그러니까 전원을 시킬 수가 없어요. 딴 병원으로. 아예 모든 대학병원이 그냥 일정의 상호 불가침으로 서로 전원을 시키지 말자. 응급실에서 진단들 한 잔 니네가 알아서 해결하자. 이런 상황이거든요. 다들 힘드니까. 다들 힘드니까. 어떡하죠. 그래서 위기가 너무 증폭돼. 이러다가 저는 지금 저희 후배들이 중간에 사직소수고 나갈까 봐 지금 거의 사로는 판 걷고 있거든요. 이 kp2, kp3라는 지금 유행하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기존에 우리가 알던 코로나보다 더 세다, 더 약하다 이렇게 정의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 데이터는 아직은 없고. 먼저 유행했었던. 다만 우리의 면역이 세다, 약하다 이렇게. 우리가 감염이 안 될 정도로 면역을 가지고 있느냐 감염이 될 정도로 면역이 떨어졌느냐의 차이인 거고 그런 감염이 될 만한 면역이 떨어진 사람 숫자가 지금 많이 늘어나는 상황이니까 감염자가 늘어났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 이 kp2, kp3의 이 변이 바이러스가 과거 수만 명씩 죽어갈 때, 수십만 명씩 확진될 때 그때보다 결코 약한 건 아니다. 다만 우리가 이 바이러스, 이런 류의 바이러스에 강해지거나 면역이 생겼을 뿐이다. 그렇죠. 오미크론 이후에 보통 한 번, 두 번 이상 다 감염이 됐고 백심도 한 두 번 더 추가로 맞고 이랬으니까. 오미크론 계열에는 어느 정도 면역이 있는데 그 안에서의 변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아주 오래된, 아예 안 걸렸거나 백신 아예 안 맞았거나 이런 분들에 비해서는 훨씬 더 강해진 거죠. 사람들이. 열 올라오고 기침 나오고 이런데 내가 자가진단 했더니 코로나 두 줄 떴어요. 어떻게 할까요? 그냥 집에서 특별히 많이 힘들지 않거나 집에 뭐. 젊은 분들 뭐 이런 분들은. 상비약이 있다 그러면 그냥 집에서 푹 쉬어 주시는 게 최고. 해열제 먹고. 해열제 드시고 뭐 기침시마 기침약 먹으면서 그냥 푹 쉬고 없으면 이제 약 받으러 진료받아가지고 약 받으시면 되고. 다만 밖에 돌아다니는 거를 최소화시켜 주셔야 그래야 남아트 전파를 안 시키면 특히 어른들하고 만날 기회는 완전히 차단하셔야 돼요. 65세 이상 어르신들하고 만날 기회니까 그런 증상이 있을 때는. 아니면 꼭 만나야 되면 마스크 쓰고. 과거보다는 좀 그게 약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제발 어르신들 고위험근들한테 피해 안 되는 상황들만 스피드가 될 수 있는 상황만 만들지 마라 제발. 젊은 분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거는. 네. 고위험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구약제는 팍스로비드 라게브리오가 아직도 사용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사용하는 거는 팍스로비드를 일단 기본적으로 처방을 하는데 팍스로비드가 약물 상호작용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특정 어떤 약을 먹고 있는 분은 못 쓰거나 아니면 그 약을 좀 끊어야 되는 상황이 생기니까 그렇게 약물 상호작용 때문에 약을 팍스로비드를 못 먹는 분은 이제 2차 선택으로 라게브리오를 드시도록 현재 권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입원하실 정도의 호흡곤란을 동반해서 폐렴과 함께 산소 공급이 필요할 정도의 입원이 필요한 분들은 이제 렘데시비르 주사제를 주로 쓰고 있고요. 그 약은 들어봤습니다. 네. 약은 충분합니까? 아니요. 약이 이제 지금 부족해가지고 대란이 났었어가지고 한 최근 2, 3주 동안에 약이 부족해서 그러니까 이제 뭐 지역마다 지금 편차가 좀 했던 것 같아요. 좀 환자가 많이 발생하고 의료 접근성이 뛰어난 지역일수록 그러니까 환자도 이제 많이 처방을 받으니까 그런 데는 그래서 서울 근교에 있는 이제 도시들 있잖아요. 좀 큰 도시들은 지난 주말이랑 지지난 주말에 이제 그 지역 상황을 좀 전달해 주신 분이 있었어요. 뭐 기업으로 시작하는 도시 그 약국 전체의 한 명분 뭐 S를 시옷으로 시작하는 도시 전체의 한 약국이 하나도 없고 뭐 이랬던 게 2, 3주 지금 됐는데 이제 조금 약이 이번 주 풀려서 좀 되긴 하지만 아직도 좀 이제 약 받으시려면 그 지역 약국 한 4, 5군데 전화해야 간신히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직까지는 이번 주까지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왜 이걸 예측을 못한 거죠 우리가? 아 이게 참 복잡한 상황인데 이게 제약사들이 수요 예측을 잘못한 겁니까? 아니면 정부의 정책적인 실수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뭐 정부의 실수기도 하고 재수도 없고 운도 없고 막 정말 다 겹쳤어요. 작년에 이제 작년 여름인 유행이 좀 컸었거든요. 그때 팍스로비드 사용량 규모를 봐서 겨울 유행이 지나면 지난 겨울 유행에 좀 이제 약을 쓰다 보면 작년에 1조 정도 들여서 약을 구매를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2020년 이제 2년도에 구매한 게 작년까지 썼어요. 그래서 쭉 이제 발생 상황을 봤더니 올해 4월쯤에 이제 약이 다 쓰는 거로 나왔어요. 그래서 질병관리청이랑 보건복지부가 작년부터 급여화시키겠다. 이제 일반 일상적인 약 공급 체계로 들어가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보험화를 시켰는데 지난 겨울 유행이 적었잖아요. 그 약이 남은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사용량 추계를 냈더니 지난 겨울 유행 수준 정도 유행을 하면 11월까지도 쓸 수 있겠네? 이렇게 된 거예요. 추정이. 그런데 이제 지난 겨울에 유행이 별로 안 생겨버리는 바람에 약이 남아버려서 그래서 급여화도 4월에 했다고 그런데 남은 양은 또 다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또 이제 유통기한이 있으니까. 다 쓴 다음에 급여화한다 그래서 급여화를 11월을 밀어버렸어요. 지금 그건 이게 보험급여가 안 돼요? 네. 보험급여가 아니라 지금 비축분을 파는 거예요. 그러면 비쌀 텐데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이제 다 구매해서 나눠주는 거고. 그래서 정부가 5월 1일자로 이제 원래 무료였죠. 무료였는데 5월 1일자로 이제 급여화가 되면 갑자기 가격이 많이 올라가면 사람들이 당황할 거니까 이제 좀 이제 적응시키겠다 그러면서 5만 원씩 받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5만 원 받는 게 급여화돼서 5만 원을 받는 게 아니고. 급여도 아니고 정부가 그냥 주는 것도 아니고 애매한 상황이. 애매한 상황이. 그래서 저는 그때 되게 비판을 많이 했는데 어차피 작년에 구매해놔가지고 돈 쓸 것도 없는데 뭘 이걸 5만 원을 받아 그냥 주다가 급여화될 때 홍보 잘하고 잘 설명해가지고 급여화해서 이제는 본인 부담 1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약값이 비싸다 보니까 지금 보험 체계에서 정부가 산정책례라든지 뭔가 좀 보험 약가를 아예 가격을 낮추든지 아니면 보험 적용 그러니까 본인 부담 비율을 낮추지 않으면 잘못했다가는 20만 원 30만 원씩 내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사실 20, 30만 원 내라고 하면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약 못 먹는 거고. 어쨌든 이제 어쨌든 급여화되는 것도 사실 문제가 있었는데. 그 말씀은 몇 번 먹어야 되니까 20, 30만 원 나온다 이 말씀. 아니 아니요. 그러니까 1인분. 그러니까 5일 동안 먹는 1인분이 지금 원래 약값이 70만 원 80만 원 정도 하고 실제로 이제 제약회사가 직접 마케팅을 하면 마케팅 비용이 더해져야 되니까 한 100만 원 수준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어요. 저 건보적용이 안 되면 원래 그렇게 비싸죠. 네. 비싸인데 거기에 이제 건보적용을 해서 다른 약과 비싸게 건보적용하면 20, 30% 적용을 해 주거든요. 그런데 20% 적용해도 20만 원이에요. 100만 원이면. 30% 적용해도 30만 원이거든요. 그럼 본인보다는 30만 원인 약을 요새 코로나19가 독감보다도 못하다는 얘기를 사람들이 많이. 사실 독감보다도 심각하긴 하거든요. 그런데 타미플루는 보험이 되면 지금 1만 원도 안 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20만 원. 독감 걸릴 때 1만 원 정도 내 보통 치료제라고 하면 1만 원 정도만 내는 걸 알고 계신 분한테 20만 원 내라고 하면 누가 내겠어요. 경제권도 많이 없으신. 특히 우리나라처럼 노인빈곤이 심한 국가에서는. 그런 문제도 있었는데 급여화에 되면 그런 문제가 있었고. 그런데 어쨌든 약이 남으니까 급여화를 11월을 밀어버리는 상황인데 갑자기 이제 유행이 커지면서 남아있던 재고가 그냥 다 소진돼서 약이 부족했고 올해 혹시나 부족할지 모르니까 1,700억 정도만 했는데 약값이 비싸니까 1,700억이 봐야 8만 명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한 주에 9만 명 정도씩 약이 처방을 받고 있으니까 1주분밖에 예산이 없었던 거예요. 코로나 확진돼서 어르신들 중에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 처방전 받고 동네 약국 딱 갔더니 이 약 없어요라고 상황이 벌어질 수 있겠는데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래가지고 아예 약을 못 구해서 그냥 약 없이 그냥 처방전을 받으면 약 없이 버틴 분들이 1, 2주 전에 있었고 이제는 그냥 주변에 있는 약국에다가 막 전화돼서 거기 있어 그러면 다 택시 타고 가서 약을 받아와야 되는 상황이 이번 주까지는 아마 그럴 건데 다음 주 되면 이제 예비비가 한 3,500억인가가 책정이 돼서 한 26만 명분을 이제 그러니까 이미 이제 아까 말한 8만 명분에 구입됐고 3,500억이 더 추가돼서 20만 명분 정도를 더 구매를 하니까 다음 주에 풀리기 시작하거든요. 다음 주는 돼야 아마 이제 공급이 안정될 거예요. 네. 근데 어쨌든 빨리 약을 공급해야겠습니다. 기저질환이 있으시거나 어르신들은 잘못하면 큰일 날 수 있기 때문에. 8월 마지막 주 되면 충분히 공급이 될 건데 지금보다 유행이 커지면 그 약도 다 소진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비비를 더 책정해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급여와도 서두르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급여와도 했었을 때 급여와 서두르면 이제 제약회사 직접 마케팅을 하니까 약은 직접 뿌리겠죠. 자기네들이 이제 팔아야 되니까. 근데 그때도 아까 말한 본인부담금 문제 해결하지 않았다가는 정말 엄청 욕먹을 거예요. 정부가. 이건 한 10만 원 적어도 10만 원 넘으면 10만 원 넘어도 10만 원도 비싼 건데. 약가협상. 정부 뜻대로 안 되잖아요. 제약사하고 약가협상할 때 제약사도 제약사가 좀. 그러니까 약가협상을 하더라도 건보에서 커버리지 부분을 이번에 한동안은 95% 해주겠다. 90% 해주겠다 그러면 보증부담금은 낮출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일시적으로 건보부담률을 높여야 되는 거죠. 90%든 95% 정도 높여서 실제로 약 처방받은 거 5만 원 10만 원 내에서 처방받을 수 있게끔 해줘야 약을 받을 수 있으니까. 코로나19가 엔데믹이 됐다 그래서 완전 독감 수준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되고요. 그러니까 독감보다도 아직은 65세 이상에서는 더 위험한 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사망률이나 입원률을 85%까지 예방할 수 있는 약이에요. 팍스로비드가. 통계에 보면 그런 약을 돈이 없어서 못 먹게 한다. 이거는 사실 국가로서의 책무를 버리는 부분이니까. 건보부장률을 높이는 방식으로 해서 노인들의 치료제 접근성을 적어도 보장해 주는 형태로 건보이 되면 정부의 비축분 일부가 남아 있으면서 제약회사에서 시중에 공급하는 약이 생기면 양쪽에 버퍼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렇게 정부만 구매해서 판매를 나눠줄 때보다는 훨씬 더 약제 부족 상황들은 훨씬 더 빨리 메꿀 수 있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코로나 위기를 벗어날 때쯤 우리가 위드 코로나라는 말 썼죠. 우리가 코로나 못 잡는다. 완전한 치료제 없다. 코로나랑 같이 살아야 한다. 익숙해져야 한다. 면역 길러야 한다. 그리고 한 1, 2년 정도 흘렀어요. 교수님 보시기에 어떻게 잘 되고 있어요? 어때요? 그게 제일 아쉬운 부분인데요. 국민들은 그렇게 고민 안 하셔도 되겠네요. 이렇게 유행 심할 때 마스크 좀 더 쓰시고 특히 고위험군은 처방만 빨리 받으셔서 진단 빨리 받고 약 받으셔서 해결하시면 되는 상황까지 된 거죠. 그러니까 전 국민이 마음 애쓰면서 마음 고생하면서 하시는 시기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거든요. 지금 의사들이나 인력 검사도 고민하는 시기이기는 한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부는 그러면 안 되거든요. 정부는 적어도 엔데믹이 되더라도 피해볼 수 있는 그룹들에 대한 부분도 준비 철저히 해야 되는데 이번에 이미 약방꾼한 거 생각해보면 준비 별로 안 했다는 거 이미 드러나잖아요. 그리고 정부는 코로나19의 경험들을 바탕으로 해서 엔데믹 이후는 엔데믹 이후고 그 엔데믹 시기가 가장 좋은 건 대응이 아니라 대비니까 대비를 열심히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언제 판데믹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인플루엔자가 일으킬 수도 있고 코로나19를 일으킬 수 있으니까 그럼 대응 대비계획 대비계획을 세워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투자를 해서 그러니까 여부는 계속 만들어서 사실 정부 예산에 인연하는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우선순위를 둬가지고 그래도 조금 이거는 다음 판데믹 대비로 좀 이렇게 예산을 해서 뭐 적어도 판데믹 때 썼던 거에 한 10%씩은 적어도 이제 대비를 해야 되는데 확 깎었어요. 대비계획을 준비할 수 없을 만큼 질병가리청하고 보건복지부 예산을 그냥 확 날려버렸거든요. 올해 들으면서. 그러니까 질병가리청이 대비계획은 되게 잘 짠 같기는 해요. 그런데 대비계획을 실행할 수 있는 예산이 없어요. 두 가지가 놀랍네요. 생각보다 그 대비하는 그 약값 예산이 많이 들고 두 번째는 그래도 그렇지 그걸 날려. 그러니까 이거는 당장의 이제 당장이 쓸략도 날려버린 상황이니까 다음 판데믹 대비를 하기 위해서 r&d라든지 또 여러 가지 연구도 많이 해야 되고 그다음에 뭐 체계도 바꿔야 되고 인력 관련된 부분들도 좀 교정도 해야 되고 중환자 인력도 늘리고 이랬는데 의정 대란 때문에 인력은 빵구난 상황이 한 10년 동안은 이제 제대로 못 돌아간 상황을 만들어버렸고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나머지 뭐 백신 개발이라든지 치료제 개발과 관련돼 있어서 그냥 청사진만 제시가 됐는데 예산이 없네요. 그나마 이제 mrna 백신은 이제 국내 기술을 개발해야 된다고 해서 5천억 책정이 되긴 했는데 나머지 뭐 치료제고 뭐고 간에 나머지 쪽은 깎이면 깎였지 잡힌 게 거의 없어요. 정부가 재정지출을 줄이고 있으니까요. 그게 이제 그 여파가 여기까지 흘러흘러와서 그런데 이달 말이면 뭐 약이 도입이 된다고 하지만 그 사이에 잘 우리 교회가 또 잘 버텨야죠. 잘 버텨야겠습니다. 네. 그 사이에 혹시라도 이 약이 없어서 잘못되시는 분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네. 마무리를 해야겠습니다. 아휴 한 시간이 훌쩍 지나갔고요. 교수님 정말 우리가 험할 때 만나서 잘 이겨내고 많은 희생을 또 겪었지만 뭐 진짜 지나간 일처럼 이야기하니까 참 그야말로 이건 뭐 상투적 표현일지 몰라도 감회가 새롭습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아 참 인류가 영화 같은 코로나 팬데믹을 겪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나라들보다 잘 대처했다는 건 뭐 이겨낼 여지가 없고요. 네. 그런데 우리 보건당국이 이 더 무서운 바이러스가 앞으로 범람했을 때 이를 이겨낼 수 있는 교훈을 그때 얻었는지 그리고 정책적인 보완이 이루어졌는지 교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판데믹의 3년 자체만으로 그 경험을 가졌다는 것만으로도 다음 판데믹에 대한 충분한 준비를 할 수 있는 여건은 된 거죠. 그러니까 뭐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본 거니까. 전 세계에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는 특히 뭐 정말 해볼 수 있는 모든 건 다 해봤으니까 그것만 잘 복귀해서 잘 기록에 남겨놓더라도 이제 괜찮을 것 같은데 다만 우리가 가졌던 약점들 있잖아요. 백신 개발 매우 늦어졌던 거라든지 치료제 끝내 우리나라에서 만든 치료제 창체 치료제 외에는 우리나라 자체에서 만든 치료제 없었던 부분들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자영업자나 이런 소상공인들에 대한 그런 손실보상이나 이런 부분도 충분히 안 해줘서 그 부분들이 여파가 지금까지도 자영업자들이 아직도 힘들게 되는 상황 만든 이런 몇 가지 약점들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개선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맨 약화된 부분들이 안타깝고요. 어쨌든 경험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이런 부분만 잘 개선하게 되면 다음 판데믹 때는 훨씬 더 초반에 혼란을 덜 하면서도 잘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고 이 유산을 이제 후배들한테 잘 넘기는 작업들을 이제는 좀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모르겠어요. 또 제가 현역에 있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만에 그냥 기도하면서 살고 있는 게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바이러스가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 중에 하나. 우리 저 한림대 이재갑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